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밝고 희망찬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목포는 목표했던 바를 모두 이뤄내면서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대단히 뜻깊은 해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뜻깊은 성과와 우리의 응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목포 미래를 먹여살릴 미래 3대 전략산업과 문화예술을 통해 더 큰 번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세계 친환경 선박산업 메카가 될 남항, 그리고 해상풍력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신항을 중심으로 우리 목포는 친재생에너지산업 거점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최대 수산물의 집산지인 우리 목포는 수산물 고부가가치 핵심 기반 시설인 수산식품 수출단지와 김어묵산업 육성을 통해서 세계 수출시장을 열어갈 전국 제1의 수산식품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 정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와 문화도시답게 새롭고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관광 도시의 면모를 선보이겠습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산식품산업, 관광산업,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목포의 새로운 번영을 앞둔 지금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목포는 그동안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장 먼저 개척해왔으며 개척해온 그 미지의 영역들은 어느덧 목포라는 경계를 넘어 전국을 향해 그리고 전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존재감과 입지를 넓혀가면서 찬란했던 목포 명성을 다시 세우고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난 시간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목포 시민과 함께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이루어왔듯이 2022년 또다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2022년 이민열은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천하를 호랭하는 용맹한 호랑이처럼 지금의 승리와 성공의 여세를 몰아서 목포 발전의 새 시대를 활기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마음복이 가득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